그럼 이어서 허준호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베란다 연기가 인상적이셨는데 혹시 실제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. 본의 아니게 있었습니다.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슬픔과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다시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말에는 가족들을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은 가족 같이 올 수 있는 연령대로 허가가 났어요. 그러니까 가족들 많이 오셔서 같이 보시고 식사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만드시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